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과 동시에 힘차게 삽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념식 수호에 준비를 해주신 우리 직원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7월 2일 날 취임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태풍 때문에 취임식을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태풍이 우리 남의 지역을 무사하게 통과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국민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념식 수를 군수가 취임하면 군수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의의 의장님과 또 우리 도의원님과 같이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근정하는 동안 열심히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공동 명예로 기념식을 했습니다. 아마 두 분은 저한테 좀 코가 깊다 할까 저한테 협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군정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께 잘 보답해드리고 우리 도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에는 58분의 도의원이 계시고 하지만 우리 남해에는 도의원이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와의 교랑 역할을 우리 유경한 도의원님이 열심히 또 잘 계셨고 앞으로도 또 잘 해주실 것이고 우리 박종길 의장님은 저하고 당은 다르지만 저는 군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군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저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에도 저와 같은 남해를 움직이는 두 술에 밝혀 각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념식 수장에서 제가 다짐을 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기념식 수 초청을 해줘서 고맙고 또 여기 또 이름을 같이 우리 군수님 도의원님 또 우리 저 부장까지 해주셔서 너무 이리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코가 끼 있다 하는데 콧 끼 있습니다. 같이 정말로 열심히 우리 남해에서 협조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유경한 도의원입니다. 새 임기가 시작되고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군수님도 처음 뵀습니다. 후보신이 당선자 시즌은 여러 번 뵀습니다만 상당히 의미도 새롭고 아마 각오도 새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에 또 경남도 남해군 정말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남해군을 비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남해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셔서 도에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아쉬웠던 게 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수시로 저를 도에 필요한 사항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또 저 힘껏 도에서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명패에 제 이름까지 같이 열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대 장충남 군수님의 지임기념 식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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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